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서 정말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그 남은 돈으로 저축해서 정말 푼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을 사면서 그렇게 많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경제공부 잘해서 소비를 잘 가르쳐 주셔서 진짜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디 돌아다녀다 인정어. 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쓸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할 책은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라는 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김형근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중독은 건강한 친밀감 속에서 얻어지는 자존감 회복을 통해 반드시 치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래요. 이 말이 너무 좋고 정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충동구매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인 은영씨는 쇼핑 중독을 겪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다. 은영씨는 길거리나 백화점에서 구경을 하다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띄면 그 옷들이 나를 데려가줘 하면 손짓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사다 놓은 물건들만 굉장히 많은 돈을 쓴대요. 박스도 뜯지 않은 채 그냥 물건을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사가 그렇게 물으신 거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은영씨라는 분이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감이 올라와요. 그럴 때면 TV, 홈쇼핑 채널을 켜놓고 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물건을 사겠던데요.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 보군요? 하고 상담사가 물으셨을 때 은영씨가 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결혼하셨고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저녁때면 아버지가 빨리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가끔씩 아버지가 선물을 사다 주시기라도 하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상담사분이 어찌 보면 택배 아저씨가 가져오는 물건이 아버지가 사다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겠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은영씨가 맞아요.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랑 아주 비슷해요. 하면서 우셨대요.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 이분의 모습을 아니 왜 필요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렇게 쌓아두고 박스 뜯지도 않고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심리상태가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자라오면서 저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에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이런 마음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서 어떤 좀 큰 박탈 어떤 공허함을 느낄 때 그런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한대요. 아니면 분노의 감정 남편이 막 속 썩인다. 그러면 남편이 힘들게 돈 번을 막 다 써버리고 싶은 그런 남편을 향한 복수심 때문에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 부모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재정 상태를 나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막 돈을 쓰기도 한대요. 되게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도 좀 가요. 의식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치부하겠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쇼핑 중독은 사랑의 결핍과 분노의 표현에서 시작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책 말고 또 감정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이 이 책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이쪽에 보면 부모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강압형, 뭘 하든지 막 혼내고 방임형, 뭘 하든지 그냥 내밀어둬요. 축소 전환형, 어떤 걸 할 때 그거보다 그냥 방향을 바꿔요. 그냥 아이의 관심을,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딴 데 관심을 돌리는 전환. 아이의 감정을 축소시키고 관심을 바꾸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제일 이상적인 건 감정코칭형 부모라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래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형인데 축소 전환형 부모 밑에다 자란 분들이 또 쇼핑을 많이 하신대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분들은 어떤 감정을 어떤 슬픈 감정을 당했을 때 그거를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당한 채 아예 슬프니까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실현을 당했을 때 먹는 것으로 풀거나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는 경우도 축소 전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경우는 우리가 좀 욕심이 많을 때 질투심이 많을 때 아니면 내 안에 계획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겠어? 아니면 이번 달에 얼마를 저축하겠어? 라는 계획이 있으면 옆집 엄마가 어떤 물건을 사도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랬어? 그거 샀어? 하고 말고 그냥 내 계획대로 움직일 텐데 계획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산 물건에 대해서 어 그래 저 사람도 샀어? 나도 사고 싶어. 그냥 이런 질투심에 좀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앞서 말한 책에 나온 내용들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서 정말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그 남은 돈으로 저축해서 정말 큰 돈을 모아서 종자 돈을 모아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을 사면서 그렇게 많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경제 공부 잘해서 소비를 잘 가르쳐 주셔서 진짜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